장유빈이 5언더파네요 장유빈이 5언더파네요 좋은 기회에요 들어갑니다 나이스버디 어느샌가 6언더파까지 순위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왼쪽이 높아 보이지만 홀쪽으로 꺾이지 않고 거의 똑바로 혹은 아예 약간은 왼쪽으로 꺾이는 벗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장유빈은 홀의 난도를 다 무시하고 타수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티샷과 세컨샷 잘 나왔고요 세번째 샷 2샷이네요 여기서 버디펫 성공한다면 7언더파 그리고 오늘 장유빈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1라운드에 이어서 3라운드에도 67타를 기록하는 장유빈입니다 이러면서 공동 3위가 되는 장유빈 3 Election 2 Important 5 3 5 7 이거